이번 시간에는 좌우대칭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실수로 좌우대칭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조형을 했을 때 좌우대칭을 맞춰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미러 앤 웰드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지브러쉬를 켜고 똑같이 도형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툴에서 스페어를 하나 불러오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단축키 T를 눌러서 에디트 활성화 시켜주고 이제 익숙하시죠 이번에는 바로 Make Polymesh 3D를 누르지 말고 초기 설정! 이니셜라이즈에 들어가서 이 H 디바이드랑 V 디바이드를 좀 높여줄게요 이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잊어먹었을까봐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Make Polymesh 3D 활성화 재질을 맷캡 그레이로 바꿔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단축키 X를 눌러서 좌우대칭을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조형을 했잖아요 이 좌우대칭은 오브젝트 중심이 아니라 좌표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다시 X를 눌러서 좌우대칭을 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다가만 조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 왼쪽에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투 메뉴 아래에 보면 지오메틀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글로도 지오메틀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모디파이 토폴로지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한글로는 토폴로지 변경 자 여기 들어가시면 미러 앤 웰드 미러 앤 웰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글로도 미러 앤 웰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좌우대칭이 돼요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다만 조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만 조형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미러 앤 웰드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방금 이 오른쪽에 조형한 것들이 사라졌죠 좌우대칭이 되긴 했지만 즉 이 미러 앤 웰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똑같이 복사해서 대칭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다 조형을 했을 때 적용시켜주면 좌우대칭이 되지만 반대로 오른쪽에 조형을 하면 좌우대칭이 됐을 때 오른쪽에 있던 조형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자 그럼 나는 오른쪽에만 조형을 했는데 얘를 좌우대칭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돼 있는 이 조형을 왼쪽에다도 똑같이 대칭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우반전을 시켜서 미러 앤 웰드를 시켜주시면 돼요 좌우반전은 어딨냐면은 이번에는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밑에 보면은 디포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글로도 디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미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좌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미러 앤 웰드를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 약간 복잡하죠? 좌우반전을 해서 미러 앤 웰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즈모를 키고 이 오브젝트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 축에 걸치게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미러 앤 웰드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복사를 해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기즈모를 키고 이렇게 왼쪽으로 좌우대칭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좌우대칭을 끄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축에 걸치게끔 그 다음에 미러 앤 웰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복사시켜주는 개념이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다시 기즈모를 키고 축에서 아예 벗어나게 축의 중심에서 아예 벗어나게 오브젝트를 위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다시 미러 앤 웰드 적용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축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아예 축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으로는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복사시켜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러 앤 웰드를 눌렀을 때 오브젝트가 사라져야겠죠? 근데 좌우대칭이 돼요 이 오브젝트가 축에 걸쳐 있을 때는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복사가 되지만 축에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좌우대칭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기즈모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좌우대칭 키보드 X를 눌러주고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좌우대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에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시 기즈모를 켜고 이번에는 축에 오른쪽으로 살짝 갖다 놓고 좌우대칭 꺼준 다음에 이 왼쪽에만 모델링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미러링 웰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로컬 대칭 기억나시죠? 로컬 대칭을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미러링 웰드를 적용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축에 상관없이 왜냐면 이 로컬 대칭은 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 로컬 대칭이 활성화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미러링 웰드가 적용되는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걸 끄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조금만 더 살펴봐 볼까요? 조그만 X, Y, Z 버튼이 있고 X에 불이 켜져 있죠? 자 X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좌우대칭이 적용이 되는 거고 X를 끄고 Z에 불이 켜져 볼게요 그랬을 때는 미러링 웰드를 눌러주면 앞뒤 대칭이 돼요 그리고 Y에 불을 켜주면 경고가 나오면 Yes 눌러주세요 이렇게 상하대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자 근데 보통 이 X에 불을 켜주고 좌우대칭을 시켜줘요 그런 용도로 이 기능을 많이 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트랜스포 메뉴에서 대칭 활성화 이 버튼과 같이 조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조형 이번에는 왼쪽에만 조형을 해주고 미러엠 웰드를 적용시켜서 좌우대칭을 맞춰주고 한쪽만 조형을 해주고 미러엠 웰드를 눌러서 맞춰주고 키보드 X를 눌러서 좌우대칭을 활성화시켜주는 다음에 조형을 해주고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디포메이션에서 미러 좌우반전 해주는 거 이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까 오른쪽에만 조형이 되어있을 때 이것을 좌우대칭 시켜주려고 하면 디포메이션 메뉴 가서 미러로 좌우반전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모디파이 토폴로지 토폴로지 변경에 들어가서 미러엠 웰드를 적용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번거롭잖아요 디포메이션 가서 미러 눌러주고 다시 지오메트리에 토폴로지 변경 들어가서 눌러준다는 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이 지브러쉬의 화면에 커스텀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 상단에 한국어라는 버튼을 제가 커스텀화 시켜서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이걸 커스텀 시킨 거였거든요 자 그 방법은 여기 환경 설정 프리페어렌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 컨피그 버튼이 있어요 한글로는 UI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커스터마이즈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눌러서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버튼 우리 미러엠 웰드 배웠으니까 이거를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포메이션의 미러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이거를 꺼주게 되면 UI를 커스텀 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굳이 여기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미러로 좌우 반전 시켜주고 미러엠 웰드로 좌우 대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쵸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울 텐데 그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기능을 찾고 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이 화면에 갖다 배치시켜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커스텀한 거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프리페어렌스 메뉴 가시면 여기 세이브 UI 한글로는 UI 저장이겠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저장을 시켜주시고 나중에 UI 불러오기 영어로는 로드 UI로 다시 불러와서 우리가 커스텀 했던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토얼 컨픽은 뭐냐면 한글로는 환경 설정 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UI를 저장하지 않아도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지브러쉬를 껐다가 켰을 때 방금 우리가 커스텀 했던 이 화면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렇게 해서 이 환경 설정 저장까지 스토얼 컨픽까지 해준 다음에 지브러쉬를 껐다가 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좌우 대칭 두 번째 시간인 미러 앤 웰드랑 미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커스텀 이 화면을 커스텀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브 툴이라는 기능을 배울 텐데 도형들을 여러 개 추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브 툴을 누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브 툴을 누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브 툴을 누려주세요